관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포문화재단에서는 많은 공연을 개최해 왔는데요. 마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13일 신임 이창기 대표이사 취임기념 리셉션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최보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마포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이창기 마포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기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마포구청장,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마포구의회 의장 등 정계 및 문화예술계 기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창기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원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라며 재단 임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문화활력센터로 거듭남과 동시에 마포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에 찬 다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 이어 여러 내빈들의 축하 인사 후 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인 더뮤즈오페라단의 축패의 노래로 행사의 분위기가 한층 달궈진 가운데 내빈들과 함께한 케이크커팅, 금병국 마포문화재단 이사와 이종덕 충무하툴 사장의 건배제의와 단체 사진 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